아름다운 주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지금부터 주얼리 직업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징표인 다이아몬드 지금부터 다이아몬드 연마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다이아몬드 연마는 원석을 볼 줄 아는 능력과 오랜 경험이 필요한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내부를 스캔하여 흠이 없고 중량이 높은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마친 다이아몬드 원석은 마킹 작업 후 이제 본격적인 연마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연마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경도를 가진 부석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모든 장비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나 전용 연마제가 사용됩니다 단단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두 개로 절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절단된 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나 합성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여 다이아몬드의 외곽을 둥글게 처리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브루팅이라고 합니다 브루팅 작업 시 집중하지 못하면 예상했던 중량이 나오지 못하거나 거들 주위에 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손에 감각이 매우 중요한 다이아몬드 연마사는 다이아몬드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희소한 직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하는 연마판에 다이아몬드 분말을 바른 후 정확한 각도와 대칭으로 58개의 면을 하나하나 만들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의 연마면들을 완성하고 최종 형태를 잡아줍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전문 연마사의 땀과 노력 그리고 노하우로 탄생하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십억 년의 긴 시간, 땅 속에서 생성된 다이아몬드 원석은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 연마되어 그 아름다움과 가치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들 지금부터 다양한 유색 보석을 연마하는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유색 보석은 다이아몬드와는 달리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연마됩니다 보석 원석 내부의 흠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 중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연구한 후 대략적인 외형을 손으로 만들어줍니다 외형 작업이 끝난 원석은 연마 도구에 접착하여 정확하고 대칭된 형태를 위해 본격적인 연마를 시작합니다 유색 보석의 경우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낮아 연마 시간이 짧은 반면 대량 커팅 작업이 많아 빠른 손놀림과 더불어 정확도가 요구되는 전문 분야입니다 인덱스 기어를 사용하여 정확한 각도대로 대칭을 이루도록 모든 면을 연마한 후 광택이 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분말이 묻힌 광판에서 다시 한번 모든 면을 연마해줍니다 연마 도구에서 보석을 분리한 후 보석의 색상과 광택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유색 보석 연마사는 각 보석의 특성을 잘 알고 그 보유의 색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보석들은 연마사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가치에 감성을 담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주얼리를 만들어내는 주얼리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색감의 보석을 종이 위에 그려 담아내고 누군가의 추억과 사연을 제품의 형태로 구체화하여 만들어내야 하는 직업 주얼리 디자이너는 재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보석과 귀금속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각 재료들을 적합한 색감과 구도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머릿속으로 디자인한 제품은 제품으로 완성되기 전 디자인 스케치를 통해 작업 용지 위에서 완성됩니다 종이 위에서의 끝없는 노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탄생하는 주얼리 디자인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분야입니다 스케치를 통해 완성된 렌더링 디자인에 세팅될 실제 보석들을 최종 연출 후 핸드메이드 과정을 통해 제품이 바로 제작되기도 하고 디자인에 따라 주얼리 캐드 디자이너를 통해 손으로 스케치한 렌더링 도면을 토대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진행됩니다 종이 위에 표현된 디자인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3D 형태로 재현이 가능하며 정확한 크기와 형태로 조절이 가능할 뿐 아니라 디자인의 수정과 변형이 쉽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석과 귀금속의 색상과 질감까지도 구현이 가능하여 컴퓨터 화면을 통해 완성된 제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얼리 캐드를 통해 정밀한 디자인의 설계는 물론 보다 빠른 디자인의 구현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을 양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디자인이 완성된 제품은 주얼리 전용 RP 장비 3D 프린팅 시스템을 통해 원본을 자동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왁스나 레진 성분으로 출력된 원본들은 출력판에서 각각 하나씩 분리된 후 주물 작업을 위해 왁스 트리 형태로 제작됩니다 완성된 왁스 트리에 석고를 붓고 전기로 해서 왁스 트리를 태운 후 금을 녹여 석고 틀 안에 부어줍니다 석고 틀 안에 깨끗이 세척하면 금 주물 트리가 완성되고 트리에서 분리한 주얼리 제품의 빈틀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과정에 들어갑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비금속을 다양한 공구들과 세공 장비들을 사용하여 장신구로 만드는 작업을 비금속 가공, 주얼리 세공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순재주와 섬세함은 물론이며 장인 정신으로 다져진 수십 년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 분야입니다 주얼리 제품은 망치질, 톱질, 줄질 등 다양한 연장을 통해 기술자의 손끝에서 하나하나 형태가 완성되어 갑니다 다양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제조 공장에는 공정별로 다양한 기술자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원본을 만드는 원본기사 원본기사, 주물기사, 제품을 다듬고 연마하는 현장기사 제품의 스톤을 세팅하는 조각기사 다른 색상의 금속으로 도금을 입히는 도금기사 제품의 광택을 담당하는 광기사 등 제조 과정별로 분업화된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 보석이 세팅되고 아름다운 주얼리가 완성됩니다 닦고 다듬어 광택을 낸 각각의 제품들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과정과정에 많은 주얼리 세금 기술자들의 땅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보석의 진위 여부를 간별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보석 감정사 다이아몬드의 경우 평가 기준인 4C에 따라 무게, 즉 중량을 측정하고 색상의 기준이 되는 마스터스톤과 비교하여 다이아몬드의 색상 등급을 확인합니다 사람의 눈은 등급에 따라 색의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감정사가 기준석과 비교하여 색 등급을 결정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등급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커팅의 평가는 분석 장비의 발달로 자동화 기계를 통해 분석이 진행됩니다 다이아몬드 각각의 면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고 수치화된 결과를 통해 최종 커팅 등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투명도는 감정사가 현미경을 통해 내부를 직접 관찰하여 평가되는데 내포물이 많을수록 등급은 낮아지며 이 특징은 감정서에 직접 그려넣은 후 평가됩니다 보석감별은 그 보석의 종류를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천연인지 아닌지 보석의 내부를 관찰하고 각 보석이 가는 고유한 굴절률 측정을 통해 어떤 보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검사 절차를 통해 인위적인 처리나 합성 여부를 판별합니다 보석 감정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하므로 보석에 관한 통약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보석의 합성 및 처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간별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보석의 진위 및 처리 여부를 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석 장비 및 응용 과학 기술의 발달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장비를 운영하고 그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장비와 보석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보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얼리 제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 연구원 다양한 분석 장비들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합성석과 처리석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의 주얼리 제품들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판매를 통해 패션 주얼리를 유통시키는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소개합니다 회의를 통해 주얼리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과 함께 제작된 제품의 컨셉과 스토리텔링 등 브랜드 기획을 진행합니다 판매될 주얼리 제품은 사진 촬영 후 웹디자이너를 통해 촬영 이미지의 보정 작업이 진행되며 제품의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 디자인, 배너와 할인 쿠폰 제작 등 구매자들이 접하게 되는 컨텐츠들이 관리, 운영됩니다 쇼핑몰 관리자는 구매자들이 주문한 제품들의 내역과 문의사항 및 제품 리뷰 등을 관리하고 제품의 재고 확인 및 제작 의뢰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전문 상담사를 통해 AS 관리도 이루어집니다 제품 입출고 관리자는 주문된 제품을 내역서와 비교하여 제품명과 수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건품 작업을 통해 배송될 상품에 문제가 없는지 제품 규격에 해당하는 길이와 중량은 맞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건품이 완료되면 제품 포장과 배송을 위해 물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고객이 주문한 제품은 안전한 포장 시스템을 통해 배송 준비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주얼리 제품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손길을 거쳐 우리 손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얼리 제품을 직접 보고 착용해 볼 수 있는 주얼리 전문 매장 특별한 기념일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주얼리 구매자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해서 주얼리 전문 판매사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제안해 드립니다 주얼리 판매사는 다양한 주얼리 제품을 관리하고 상담을 통해 보석과 기금속에 관한 전문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얼리 제품 보유에 가치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얼리 어드바이저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노련한 고객 응대와 관리 능력 등의 주얼리 판매 실무 경력이 중요시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